안녕하세요 사랑남포입니다. 오늘은 소요풍란 시방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방을 만들기 위해서는 풍란이 건강해야 되겠죠. 그래야 시방이 맺해지면 영양소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첫째는 풍란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번째는 A라는 품종과 B라는 품종을 두개를 교배시킨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A라는 꽃 생식기관에 B라는 꽃가루를 집어넣어 가지고 시방을 맺게 해서 이 시방을 가지고 시방 속에 들어있는 포자를 가지고 이제 무균실에서 여러가지 어떤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풍란을 아름다운 풍란을 만들어낸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여러가지 특성이 나오는 품종들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이제 잘 이제 가꾸어서 이제 풍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은 풍란도 아주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기초적인 그런 작업을 한번 여러분 앞에 알려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런 시간을 많이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풍란의 구조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림에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이렇게 턱같이 나와 있는 것이 그거라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주변 그 다음에 설변 이렇게 이제 꽃가루 덩어리 꽃가루 덩어리 밑에가 이제 생식기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 꽃가루를 넣어주는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지금 그 이 풍란에 있는 꽃가루를 그냥 자기의 생식기를 넣어 주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좋은 품질을 얻기 위해서는 A라는 이 꽃에 B라는 꽃가루를 생식기에 넣어주면은 거기에서 이제 포자가 이제 시방이 형성이 돼서 포자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무균실에서 생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이제 오늘은 보시다시피 이수지개에 지금 꽃가루가 지금 묻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리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꽃가루를 이렇게 꽃가루 이렇게 생겼다 하고 이렇게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한 것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생식기에 집어넣는 겁니다. 지금 위에 있는 꽃가루를 따가지고요. 근데 꽃이 워낙 적다 보니까 이렇게 살며시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넣어서 좀 안되면 다시 또 넣어서 이렇게 깊숙이 좀 넣어줘야 꽃가루가 잘못 오면 또 밑으로 굴러 내려와 버리면 안되니까요. 안쪽으로만 들어가면 안에 이제 끈적끈적 액이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도달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건강해야 이것도 이제 수정이 잘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 가지고 보편적으로 이제 시방이 제대로 수정이 되면은 6일에서 한 10일 정도면은 이제 형성이 됩니다. 꽃 이제 완벽한 일 안돼도 그때부터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수정이 됐구나 안됐구나 판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은 이렇게 수정만 시키는 작업을 하고 이후부터 제가 이제 관찰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공적으로 됐다면은 영상을 촬영해서 시방이 맺혀 있는 것까지 저희가 다시 좋은 시간을 한번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이 감상하실 수 있도록 한번 그런 기회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꽃이 이렇게 해서 수정을 지금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기회에 시방이 성공적으로 맺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